안녕하세요. 강민희입니다. 네, 이번 싱글 열린 결말은요. 관객이나 독자에게 오픈 엔딩으로 알아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나온 열린 결말의 영화나 소설처럼 우리의 사랑도 그런 오픈 엔딩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상대배우랑 같이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찍게 되는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평소에 이제 혼자서만 이전에는 티저 형식으로 찍었었는데 상대배우랑 같이 호흡을 맞추게 돼서 더 잘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설레이는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남녀가 서로 이제 처음 만나서 호감을 갖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우선 제가 뭔가 밝은 노래에서 하는 그런 연기가 처음이었는데 제가 밝은 표정이나 이런 거에 되게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만큼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미안해요. socially socially abandoned